동대문구가 용신동에 패션봉재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패션봉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총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품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두청소년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연면적 210평 규모로 패션봉재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센터에는 패션봉재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재단실, 공동작업실, 교육개발실, 전시실, 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